지금 여기 서 계신 이곳이 한산정입니다. 한산정이라 해서 옛날에 수군들과 군사들과 활 속이 연말을 하셨던 그러한 장소이고요. 여기에서 관역까지 거리는 약 145m입니다. 145m인데 저게 실제적으로 관역에 꽝꽝 맞고 합니다. 맞고 하는데 그 당시에서는 여기에서 무과급제를 치르기도 해요. 무과급제 시험이 치러지기도 하는데 전쟁터라서 원래라면 한양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저희 전주에 가서 무과시험을 치렀어야 되는데 왕에게 장계를 올리죠.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전쟁터에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우수한 군사들이 움직임에도 위험하고 언제 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니까 위험하고 전쟁 중이라 이동하기에도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 한산도에서 무과시험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해서 여기 한산정에서 무과시험에 치러지기도 합니다. 허나 그게 선정왕에게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과시험 장소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장소를 굳이 정해서 하는 이유가 옆에서는 신하들이 이순신과 반대되는 측의 신하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한산도에 자기만의 군사를 만드는 것이다. 자기만의 군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산민국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선정왕이 뒤를 치고 그 아이가 왕자리에 오르려고 그러한 시초다, 발판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선정왕에게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요. 그 밖에 한산도에서 무과시험을 치르면서 종목도 많이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판옥선의 구조에 대해서 이론시험을 치고 배탈출 능력, 수영실력, 즉 수군에 맞게끔 종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한 종목을 바꿔버리니까 더욱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오해, 오해, 불신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제2차 백의 종군을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서 계시는 한산정은 그 밖의 이유로는 이렇게 훈련을 하실 때는 A팀, B팀 팀을 나눠서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팀은 연마을이나 산에 가서 사냥감을 사냥해오게 해가지고 술과 안주거리를 내고 오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더 도와줄 것은 없느냐 다른 힘든 사항은 없느냐 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장소로도 이용이 되었던 한산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이곳에서 국궁 대회를 합니다. 국궁 대회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저 관여까지 맞추는 것을 이렇게 대회를 열고도 하죠.